어? 누구시지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? 어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배달. 아이고 깜짝 놀랐어. 아이고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또.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. 일단 넣으면 되겠습니다. 예. 야 저거 봐봐 저 저 저 형. 저거 달걀 두 개 섞는 거다 저 볶음밥. 맞죠 맞죠? 네 맞아요. 아 이게 푸짐하네. 저희 시골이 돼서 오히려 푸짐하게 해야 돼요. 아유 감독 아유. 요크로 또 이렇게 얼려주셨어요? 네 하나씩 있으라고. 어 약간 안토니오 반달라스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. 예 들어가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이거 김나는 짜장면. 야 오랜만이다 이거. 형 그거 아주 또 볶음밥 저 달걀 딱 딱. 맛있는 중화요리 집들이 많더라고.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한번. 어때? 먹어봐. 나도 짜장면 올테니까. 어때? 음 맛있네. 맛있어? 응. 맛있다. 배가 오픈으면 고팠나봐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우라 버터. 이야 짜장면 맛있다. 다 먹었네? 응, 제가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디? 어디? 어때? 괜찮아? 고소해 홍국수 한번 먹어볼래? 진짜 맛있네 먹어봐 응, 먹어봐 야, 왜 이렇게 홍국수가 맛있네 이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그러니까, 여기 형, 여기 김치 싸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음 음 아, 잘 먹었다 야, 이것도 아이고, 이거 오랜만에 얼린 거 먹는다 아, 맛있다 어때? 음 좋아? 좋아? 너무 맛있어 음 이거 맛있네 이게 맛있네 응 야,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게 우리가 아, 이거 맛있네 진짜 잘하신 것 같아 아 아 아, 이거 참 맛있죠? 응 맛있네,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아주 맛있네 맛있어 아, 근데 아주 잘 먹었다 더 할 나위 없다 아 아 왜? 거울 좀 보려고 너무 괜찮아 넌 모자만 벗지마 깜짝 놀랐냐 아 모자만 벗지마 앞에도 모자만 벗어봐 오늘 사단 날 줄 알아 아 모자 자